둘 셋! 반갑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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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벌칙 멤버! 렛츠고! 너희들 목표는 벌칙을 받아! 벌칙 언박싱! 서호파동 관장님의 벌칙은 태극길 두 분 앞에서 이혼 토끼즈 손등에 뽀뽀하고 환호존들 분 가위바위보 하셔서 진사람이 한 번 더 뽀뽀하셔야 됩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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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대로 지금 너 가위바위보 잠깐만! 발퇴근 되나? 발퇴근 되나? 아 안뇨 소호씨가 준다 그러면 환호이가 졌으니까 두 명이 있고 두 명은 그러면은 건이랑 시원이랑 아 좋아요 발퇴근이 나와 저 여기서 조금부터 발퇴근이 벌칙이 아니요 보여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 가야죠 바로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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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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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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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손등 손등 너희들이 무릎을 끌어져 아 내가 너희들한테 했는데 그냥 탈락 너무 싫어 손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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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제까지 보안 pai 손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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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도 몬기 많이 불렀어 진짜 유감이야 뭐야 그 친구 다녔으면 힘들어 왔어 막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